련수님께서 25살에 시작 늦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무것도 없이 시작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레슨을 친구를 한 명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베이스라인을 잘 못 찍어요 더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저도 그랬고 예전에 옛날에 18세기 클래식이 시작됐던 시절에는 귀족들만 음악을 할 수 있었고 어린 나이 3살, 4살 때 음악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음악한다는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청음을 하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 바로바로 머릿속에 그려지고 어린 나이부터 음악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작곡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남의 노래를 이렇게 따보고 카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베이스라인 진행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유명한 힙합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악의 베이스라인 진행을 10곡 이상 카피를 해보세요 청음이나 아니면 코드를 따는 능력이 잘 안 되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게 형 그러면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게 좋나요? 무조건이죠 고르라고 한다면 무조건이죠 바로크 시대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지휘자가 되었을 때 앞에 50가지 악기를 들으면서 지휘를 하잖아요 그 노래의 타이밍 그리고 지휘를 하면서 음정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로직이나 애플 스튜디오로 50트랙을 동시 플레이하면서 그걸 다 집어내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내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현대의 음악에서는 반드시 빨리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예를 들자면 이제는 개성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대고 음악을 시작하는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낮아진 시대예요 컴퓨터가 있거나 아니면 마스터 건반만 있으면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0년 전에는 불과 200년 전에는 집이 귀족이거나 아니면 돈이 엄청 많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200년 전 영국에서 농부가 지휘자처럼 현란한 지휘를 할 수 없겠죠 음악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농부가 자신의 애완을 가사로 표현하는 래퍼였어요 이거는 지휘자가 할 수 없는 거죠 영국의 그런 음악을 모르는 래퍼가 랩을 하고 그거를 들은 수많은 농부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그 농부는 최고의 음악가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? 그래서 여러분들이 25살에 음악을 시작하든 40살에 시작하든 60 환갑에 시작하든 저는 솔직히 상관없다고 봐요 자기만의 스토리를 닮은 음악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래퍼는 리듬감이 좋고요 어떤 래퍼는 가사가 되게 좋고요 어떤 래퍼는 발성이 좋고요 어떤 래퍼는 랩보다 음악을 잘 만듭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미더머니의 1등을 원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해진 나이와 정해진 스킬과 정해진 트렌디함이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냥 장시간 음악을 두고 음악으로 승부를 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표현하기에 어려운 세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랑 상관없이 음악이 좋다면 그냥 나중에 관두고 나서 사는 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후회가 될 것 같다면 후회가 들 때까지 음악을 하세요 여러분이 저 이전에 대한 상관없이 생각나는 거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회사에 대해 생각나는 거에요 이렇게 생각나는 줄 알 수 있어요